1. 도망간다 1. 도망간다 1. 도망간다 1. 도망간다 여기다 돌아요? 돌을까? 문 열어놓을게요 하나는 크게 없어서 돌고 있어요 총 맞고 있다 실제 충전해야겠어 대기 빵 하나만 더 나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문 닫아놓고 호라이즌님이 올라가서 있지 않을까요? 저 위로? 안될 것 같은데 한번 해봐요 이거 맞아? 저 호라이즌 저기 있었다 봐봐요 넘어왔다 아니다 다시 돌아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잠깐 볼 수 있네 시간 걸리는 것 같은데 저거 바보는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미끄러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아마 미끄러지게 돼 있을걸 아니 근데 공중에서 벽에 걸린듯이 딱 멈춰서 그게 되던데 나무 쟤네들 이제 개 잡나? 진님이 큐 이번엔 진님이 큐 이번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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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잼자리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게요 아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문 열어줘요? 어 어 어 어 어 와 어 제 라 라인님 라임님 라인님 꿀잎 柔 라인님어용 라인님 크림 라인님 어 라인님 어 저 라인님illa님 나 처음 했을때 그걸로 위치해 보이던데 파운드 잇 때문에 그런거? 그거 데미지, 데미지 떴었을때 그거인가? 좋아, 들어왔다 여기? 저쪽의 목표, 저쪽의 적이다 우리 바로 앞에도 저게 있는데 이미? 여기 앞에 있다, 발전 난다 다른 군대가 공격 중이다 다른 군대 레어 제가 하나 빼줬어요, 저게 문 열면 어떻게 돼요, 근데? 문 열면 그냥 여기 여정돼있어요 여기 여정돼있어요 네 쫄지 않습니까? 수류탄은 없나요? 네? 수류탄은 없나요? 수류탄 없나요? 나는, 어? 테르빗 하나있어요 아, 그래요? 아, 나는 궁쓴게 더 나을라나? 네 아, 궁 쓰면 안돼요 저희도 같이 빨리 들어가요 아, 맞다, 맞다, 맞다 궁쓰는거 진짜 위험한다니 내려갈 곳이 많아서 근데 애들, 아, 안온다 귀먹었으면 소리들래 애들 안오는데? 일단은걸 알아서 안오는거였어 진짜 못생겼다 나 소리도 엄청 조용한데? 아마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알리는데요, 발소리? 어, 난따난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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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문 열면 진짜 웃기겠다 문 열고 일로 가면요? 일로 가야되네 아, 궁금해 네 네 어, 다운? 지금 들어갈까요? 문 열고 기다려보죠 어, 이거 1대1 다운 일단은 다른팀이다 1대1이에요, 1대1 아, 멀어 아, 멀어 이쪽으로 가보자 이쪽인가 끝났는데요, 이거 그래요? 저, 저기로 들어가겠네 여기 스태버 저 끝에 맞네 이거 바로 앞에 있네 다운 요, 실드 까졌어요 이거 그래 오케이 파운드 다른거 다른거 아니, 아니, 아니 뒤에 뒤에 왜 있어 아, 씨 가 해보 뭐 앞이야, 이거 왜 없어 아, 아 아까 걔네들 싸움이 안 끝나 와, 다른팀이 다른팀이 계속 왔네 또, 또 다른팀 아니네, 이거는 다른팀이 다른팀 다른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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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맞아맞아 야, 혹시 그냥 육고앞에 지키고 있는게 아니라 쟤네들도 우리처럼 소리 듣고 다 몰려왔네 저희들 별로 없었어가지고 아니, 아니 밖에 애들 봐도 완전 웃겼을거 같은데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니깐 하니깐 방금 우리 뒤쪽으로 온 애들 응 만약에 우리 가만히 있었으면 저 바깥에서 오면서 저 문 위에 저거 뭐야 세명 쪼로록 앉아있는거 봤을텐데 아아 이걸 줬네잉 그래 근데 우리도 여러분도 rhe